안녕하세요 꽃사랑 하얀 몽년 입니다. 새로운 달리아가 피웠는데, 핀지 한 일주일쯤 된답니다. 이 달리아 이름은 워터메론 인데요. 키도 상당히 크고 꽃불이 굉장히 큽니다. 색은 삶은색 인데요. 연핑크도 살짝 감돌면서 중앙에는 노란빛이 같이 살짝 보입니다. 키가 커서 제가 위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형이 굉장히 큽니다. 이 워터메론은 지름이 몇 센지나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재어보기로 했답니다. 화형이 너무 컸어요. 제가 달리아 중에 저희 집에 원래 핀 것 중에 화형이 가장 큰 것은 지름이 20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메론은 메신지가 나올지 제가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줄자인데요. 어림 잡아서 제가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이 워터메론은 20cm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끝에서 이 끝에서 지금 지름을 재고 있는데요. 20cm 20cm가 좀 넘습니다. 이거 보시면 20cm의 길이가 이 정도니까 21.5cm나 된답니다. 상당히 긴데요. 상당히 꽃벌이 큽니다. 키도 크지만 화형이 너무 멋지고 크기도 굉장하답니다. 아주 멋집니다. 상당히 꽃벌이 상당히 꽃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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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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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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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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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